ka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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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채교 벤치 다시 감을 찾아 벤치도 확인할 수 있나? 하지 않으면 근데 제가 미느님이 엄청 약해요 칼을 열심히 안해요 음 칼이프 땐 전문적으로 하면 보조 운동하면 더 많이 드는데 보조 운동할 시간은 없으니까 가서 어밍어 만나고 그냥 나오고 어밍어 맨날 돼있잖아요 언니 맞아 맨날 좋아서 맨날 돼있어 어밍어 나 지삼슨 되게 좋아해 처음 만났는데 멘토 20대 1로 20대? 근데도 나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잡았나? 난 한 번이면 준 것 같아 소화시키러 광명에 왔습니다 팀 훈련이 있는데 오늘 주연이랑 저만 시간이 돼서 코티님과 저랑 주연이와 남자 세 분과 혼성초코를 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많이 먹고 와서 좀 열심히 뛰어야 돼요 아 저도 그 포켓 먹으러 가는 게 스페셜 정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빼고 뛰어야 돼 땀을 많이 흘려보자고요 어 펑 세 분과 구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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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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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차가 많이 막혀서 현남도 휴게소에 왔습니다. 오빠는 이 우동이랑 돈가스, 상대는 라면, 김밥. 일단 저는 옆 가게에서 계란지단 김밥을 사왔습니다. 비주얼이 나쁘진 않네. 비주얼이 나쁘진 않네. 쫀득쫀득해. 근데 약간 꺼내기는 설탕빨이 좀 있어. 근데 약간 꺼내기는 설탕빨이 좀 있어. 피곤해. 근데 오빠 내가 아침에 운동 가려고 했던 게 조금 무리였을까? 응. 알람이 두 개가 올려? 나도 나를 못 믿었던 것 같아. 오늘 운동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으로 빼둔 거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에 웨이트는 못 하고 유산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육통이 자꾸 너무 심해. 생각보다 양이 푸짐해서 조금 남겨야 되겠어. 마지막 식사는 꼬박꼬박. 꼬박꼬박 샘플할 게 있어서 이걸로. 이게 무슨 맛인지 맞춰보세요. 음! 맛있는데? 음! 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